신기한 마술 하나 보여드릴까요? 어, 좋죠 그러면 제가 카드 이런 식으로 함무다기 이용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카드 제가 이런 식으로 잘 섞어줄게요 그리고 혹시 괜찮으면 카드 그냥 아무거나 가져가시면 되고요 맘멘트색 그리고 그거를 카메라에 딱 가져가 볼게요 가져가시면 돼요 됐죠? 그리고 중간에 주시면 되고 이렇게 넣어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형이 카드 그냥 이런 식으로 섞어 주셔도 되거든요 그냥 마음대로 대충 막 오, 큰일 났어요 제가 드릴 테니까 카메라에서 벗어나지 않게 잘 섞어 주시면 돼요 완벽합니다 신도도 괜찮고 래플도 괜찮고 이렇게 괜찮아요?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게요 이거 솔직히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형이 중요한 거예요 형이 이렇게 하다가 원할 때 멈출 거예요 직접 해보실래요? 제가 할까요? 형이 할까요? 제가 할게요 쭉 가다가 원할 때 멈추세요 가다가 멈춰서 그대로 손 내려주시면 되고 거기 마음에 들어요? 네 나머지는 안 쓸게요 여기가 마음에 드시는 거죠? 그리고 그대로 손 펴주시면 되고 이 정도가 남은 거죠? 이번에도 이렇게 할게요 또 이렇게 가서 멈춰주시면 되는데 잠깐만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많이 걸리지 않아요? 그러니까 되게 좁게 세 손가락 정도만 탁 해주시면 돼요 여기 거기 마음에 들어요? 바꾸셔도 돼요 어떻게 할래요? 여기 내리세요 손 내리시고 이렇게 딱 세 개 그대로 가져갈게요 이런 식으로 형이 선택하신 게 이렇게 4장이 되는 거죠 네 어떻게 할 거냐면 내릴 테니까 형이 원할 때 멈춰나 스톱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? 네 시작 멈춰 이게 마음에 들어요? 네 여기서 스톱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형이 만약에 좀만 더 갔으면 이런 거 좀 더 갔으면 이런 애가 떴을 거예요 네 네 형 혹시 고르셨던 카드 뭐였어요? 이클럽 이클럽 보게 되면은 네 정확하게 이 와허허 퓨어 나이스